믿거나 말거나 괴담대 첫번째 이야기 우리집 강아지 뽀미 저희집은 집에 작은 마당이 있어서 거기서 개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그냥 마당에 풀어놨다가 어느 날 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또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뽀미라고 지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그냥 평범한 푸들입니다. 저는 뽀미와 함께 산책을 자주 갔었고 산책을 가면서 이웃들을 만나고 회지를 줍는 앞집 할머니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뽀미를 볼 때면 소시지나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뽀미한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뽀미가 물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름이라서 더워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샤워를 할 때나 산책을 갈 때도 무릉덩이만 보면 좋아서 막 달려듭니다. 심지어는 한강에 산책을 할 때면 한강에 뛰어들고도 합니다. 물론 뽀미도 개암은 할 줄 알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 뽀미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너무 쏟아지면서도 뽀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며 지적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여름이라서 너무 더웠지만 더위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이 되었고 전설마에서 한강에 가게 되었지요. 한강을 찾아갔던 저는 밤이 새도록 뽀미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밤이 다 지나가고야 저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보여서 정말 마지막 힘을 짜네요. 할머니에게 뽀미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뽀미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희망마저 잃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잘 먹었 이라는 정말 아주 작은 소리로 귀에서 저런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쳐 바로 뒤를 돌아보고 할머니에게 대물었죠. 할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자기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이성을 잃기 직전이라서 할머니를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제게 친절했던 할머니와 새벽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배판 싸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소리가 들렸거든요. 잘먹었 이라는 새 글자가 말이죠. 저는 집에서 샤워를 하고 이른 아침에 잠을 자려고 했지만 샤워를 하면서 피로가 어느 정도 가시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뽀미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찾아다니다. 결국 집 근처의 경로당까지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경로당에까지 들어갔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보이는 건 아주 커다란 가마솥이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가마솥을 보니 우리 뽀미가 들어갈 수도 있을 만한 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경로당까지도 다 찾아보고 난 후 집에 돌아가려고 경로당을 나오는데 바닥에 털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지? 하고 털을 만져보니 우리 뽀미의 털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경로당에 모든 장롱과 사물함은 다 열어보았지만 개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냉장고까지 열어보니 된장이나 먹다 남긴 육개장 같은 것뿐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뽀미를 잃은 절망감에 모든 것이 뽀미와 관련돼서 생각이 났었어요. 결국 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우울해져서 경로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은 끝이 없더군요. 경로당 앞에 쓰레기통까지 뒤지러 갔었어요. 쓰레기통을 열자 그 안에는 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털은 뽀미와 같은 하얀 털에 심지어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조사를 하려 경로당과 그 경로당 근처의 cctv를 보고 나니 폐지를 줍던 그 할머니가 우리 뽀미를 데리고 가는 장면과 경로당 앞에서 할아버지들이 몽둥이로 우리 뽀미를 베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우리 뽀미를 잡아서 패 죽이고 고신탕을 끓여 먹었던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뽀미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에 키우던 개마저도 잡아서 먹었더군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냥 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합의는 절대로 볼 수 없었지요. 근데 합의를 안 보봤자 어차피 노인이고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이 무겁지가 않아서 처벌도 정말 미약하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해봤자 집행유예 이상은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뽀미가 잡종이라서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았고요.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다들 하나같이 전부 다 찢어죽이고 싶습니다. 정말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한테 친절하게 특히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개한테 식탐으로 유혹한 뒤에 나중에 몰래 훔쳐가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뽀미를 위해 좋은 곳에 가라고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의 거미님 우리 집은 도쿠 시골에 있는 낡은 단칸 집이다.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거미를 소중히 여기는 관습이 있어 우리 집에는 거미들이 잔뜩 정착해 여기저기 거미줄 투성이다. 죽이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집안 대청소를 할 때도 거미 집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청소를 하곤 했다. 나나 형도 학교에서 청소하다가 거미가 나오면 다른 아이들이 죽이려는 걸 말리고 벌레 상자에 넣어 데리고 올 정도로 거미를 소중히 대했다. 덕분에 주변에서는 우리 집을 거미 저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여름철에 파리가 끓지도 않고 바퀴벌레도 나오질 않는 등 나름대로 유익한 면도 있어서 우리는 거미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살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는 허구한 날 수업시간에 조는 놈이 있었다. 왜 그런지 사정을 들어보니 매일 밤 잠만 자면 악몽을 꾼다는 것이었다. 꿈의 내용은 기억을 못하지만 매일 똑같은 내용인데다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악몽을 꾸고 싶지 않아 맨날 밤을 새고 그 때문에 정작 수업시간에는 졸게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3이 그래서야 쓰겠냐고 가족들이랑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의논을 하게 됐다. 그랬더니 우리 형이 유학을 갔다가 사온 선물을 가져와 이거 주면 되겠다 라고 말을 꺼냈다. 그 선물이라는 것은 드림캐쳐라는 것이었다.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구적 비슷한 미국 원주민들의 전통 장식품이다. 이 거미집 같은 그물코가 악몽을 잡아내준다고 하더라고 거미집에 악몽이 잡히면 아예 진짜 거미를 선물해주는 건 어때? 마침 우리 집은 거미 저택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다음날 그 녀석 집에 찾아가 벌레 상자에 넣은 우리 집에 거미님 한 분과 드림캐쳐를 전해줬다. 거미님을 전해준 다음날 그 녀석은 어째서인지 학교를 쉬었다. 혹시 거미님 때문에 그 녀석에게 무슨 나쁜 일이라도 일어난 걸까? 나는 불안해서 형이랑 같이 학교 끝나고 그 녀석 내 집에 찾아갔다.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쩌나 싶어 불안해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었다. 학교도 자느라 안 나온 거였고 걔네 부모님도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던 걸 알았기에 불쌍해서 그 녀석을 깨우지 않았던 듯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악몽을 안 꿨어. 거미님 짠다. 그 녀석은 흥분해서 마구 떠들어댔다. 그거 봐. 이자스카. 거미 저택이라고 허구한 날 놀려대더니 거미님은 진짜 엄청 대단하시다고. 이제 알겠지. 나랑 형은 한술 더 떴다. 거미님을 뵙자고 벌레 상자를 열던 도중 갑자기 그 녀석의 손이 멈췄다. 너한테 받았을 때도 거미가 이렇게 컸었나? 우리가 전해준 거미는 손톱만한 쬐그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벌레 상자에 들어있는 거미는 그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최소한 우리가 가져왔을 때보다 두 배 이상은 커진 느낌이었다. 혹시 거미가 악몽을 먹어치워준 걸까? 그 후 그 녀석은 거미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척 소중하게 길러주었다. 나중에는 벌레 상자가 아니라 열대어를 기르는 대형 수조까지 사서 집을 만들어줬다. 쾌적한 환경에서 먹이도 충분히 얻어먹었으니 거미님도 분명 행복했었겠지. 그 거미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 녀석한테는 거미 좀 보내줄래? 하고 정기적으로 전화가 온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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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